예 또 3월부터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의 기독교학 입문과정이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 학문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학 그리고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대전, 부산 어디에 계시든 모든 평신도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진지한 학문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특별히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에 오셔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언제든 같이 우리 공부하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마구마구 지원해주시고요 함께 모여서 좋은 봄, 좋은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